너님이 들어주어 좋게 된 5년. XSFM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두세기 동안 널리 쓰이고 있는 영미어권의 격언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너무 이상하다면 그에 맞는 활용을 고민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을 누군가에게 쥐어준 뒤에 효율이 나지 않자 다 없애버리자고 화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대표자가 없으면 행정은 어떻게 유지할까요? 없애버리는 대신 고쳐 쓸 수는 없을까요? 수리해서 쓰자면 우선 관찰을 해야 할 겁니다. 올여름 그할실은 우리가 쥐어준 권력의 실제 생활을 관찰합니다. XSFM 창사 5주년 특별기획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말 시간에 인사드리는 지금까지도 방송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어 시사 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324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윤세민의 도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두 번째 5주년 특별기획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섭외가 완벽히 끝나진 않았는데 바쁜 양반이라 대면할 거예요. 어제 시간도 그렇고 최근에 지방의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그동안 기사 보면서 끄덕끄덕하고 아는 척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저희 방송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그게 판사가 됐든 전두환이 됐든 알고 있는 기자들은 많아요. 기업 총수가 됐든 기업인들이 됐든. 그런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얻어먹은 밥이 많아가지고 말을 안 해줍니다. 밥 안 얻어먹은 저희들이 거기서는 밥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뭘 먹는지가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새로운 특별기획.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하죠. 강력한 체내업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에어비터터스트제로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이 나기 싫다 곧 시작합니다. 소니, 자브라, 와이어리스, 조인트 프리덤, 엑세스몰. 먹어 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효모. 이걸 왜 먹어 X 하냐면 내가 X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효모가 X 좋다고 해서 X대호랑 해외에서 X파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효모 비오틴 셀린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아략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 X이라면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보고 X 다시 찾는 맥주 효모 로아스웰. 로아스웰 맥주 효모 제품이 많이 팔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고 음원에 대한 극불호 반응과는 다르게 제품은 하루하루 열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싫어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먹으니까 산 딸의 머리가 안 빠진다.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어요? 아니요 저 낳았을 때요. 하하하하하하 참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로아스웰 맥주 효모 제품이 지난번에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XSFM에서 하는 이벤트는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스무 번째, 스무 번째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김상황님, 서민재님, 정우성님이 선물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로아스웰 두 병 패키지 하나씩 보내드리고요. 많이 드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스무 번째 후기까지 가기에는 앞에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튼 스무 번째 후기도 기다립니다. 언젠가 작성이 된다면 그분도 저희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설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제가 좀비 상태인 저희가 가서 물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좀비들하고 달라서 빨리 뛰죠. 열심히 사서 많이들 드셔보세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겐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대본에 노즐 정렬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사셔서가 열심히 시시시로 저는 읽히네요. 열심히 시시시 많이들 드시보시. 물론은 왜 아래하자를 쓴 거예요? 말론? 가운데 줄이 없으니까 이게 아래하자가 되네요. 의회 생활 밀착 탐험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두 번째 창사 특별교회 우리는 직업 정치인의 쌩얼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실은 꾸준히 글에 왔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덜어 나오는데 방송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나 자기 잘 아는 분야가 나오면 이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그거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당이 안 도와주고 야당이 안 도와주고 실제로 국회의 힘이 너무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열심히 잘해요. 예를 들어 한정혜 의원이 고양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양이 강영욱급입니다. 준강영욱급입니다. 국회의원의 열정이 거기서 드러나요. 고양이 얘기하실 때 눈빛이 갑자기... 한정혜 의원은 고양이들이 표가 있다면 그냥 평생 비례대표 1번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전문 분야를 넘어가면 의원은 뭐랄까요? 토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의회에 가서 말을 그냥 해주는 역할입니다. 말이 들어가면 말이 다시 흘러가요.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입력기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간에 소화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실력이죠. 의원실에서. 그게 실력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입력기기를 잘해준다. 그럼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유권자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는 게 바람직합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한테 제보를 해와요. 그럼 우리는 길어봐야 한 달 이상 공부는 못해요. 짧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도록 떠들어줘요. 토템 노릇이에요. 의사 전달이 곧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해도 티가 덜 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업은.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안 한 티가 덜 나는. 그렇죠. 반대로 열심히 한 티도 별로 안 날 수 있고. 일 잘해서 조례가 이번에 배경은 지방위원이니까 조례가 처리된다. 그러면 지나가요. 그런데 일 못하면 모릅니다. 일 못하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청취자로 한번 상상해봅시다. 웹서핑하고 사우나 가고 쇼핑하고 뭐 먹을지 제일 고민하고 끝입니다. 책상 맨 앞칸에 모바일용 조이스틱 같은 거 넣어놓고. 진짜요? 네. 화끈하게 하되니까 알려면 시간이 많은데. 제가 저판 일 못하는 직장인과는 다르네요. 요즘 일 못하는 직장인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유권자는 사생활 침해 광들이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인 여러분께 그런 기회를 드릴 시간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신경 꺼 하고 많다고요. 늘 평생 이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의회에 들어가서 아니 세상에 이런 도른자들. 왜 이렇게 사나? 하고 기록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저희가 한겨레처럼 기자를 사서 잠입을 시키겠는데. 그건 잘 안 되고. 그냥 발만 구르고 있다가. 요행이. 그걸 직접 해보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다 보셨습니다. 뭘 직접 해봤느냐. 작정하고 도의회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일하는 척하면. 아 일도 했죠. 일하는 척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그걸 책으로 냈어요. 책의 제목은 알바의 품격 30일간 지방의회 알바 일지입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이 여행의 안내자가 되죠. 정나영 작가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위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붙여주시면. 네. 마이크 들고 가실 수 있어요. 본인이 천천히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네. 원래는 그냥 직장인이시라면서요. 네. 지금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이라 함은 항시 출근이 정해져 있는. 네. 그렇죠. 일단 지금은 매일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냥 9 to 6. 네. 계속할 것 같은데. 네. 어쩌다가 의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 겁니까? 이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1년 정도로 이제 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원래 직장관들 때는 1년 얼마 놀 계획을 하고 그러나? 보통 저는 1년씩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그렇게 1년씩 놀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사표를 내던진 다음에. 네. 3개월 있다가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획대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일단 1년을 놀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진짜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새로운 일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1년 정도 놀 돈을 모아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돈이 떨어지면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중간에. 네. 그래서 제가 막 자미 취재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일단 경력자를 뽑기도 했어요. 이때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관이라서 그거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분야랑 관련이 있는 그 분야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국회에서 생각하는 국정감사하고 비슷한. 네. 그거에 좀 뭐 작은 규모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뭐 비서나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자료들을 보통 이제 주무관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자기 방에 9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네. 도의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어떤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아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관련 경력이 있는 그런 산무보조를 뽑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성이 없어도 대표만 자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료를 구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만큼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내가 알아서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잘한다는 걸 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뭐 국감 때 자료 내야 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실의 비서관들이 다 미워요. 세상 미워요. 그렇죠. 정말 준비하기 어려운 걸 들고 오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오늘 주문하고 내일까지 달라 아니면 오늘 저녁까지 달라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주문만 해놓고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들고 와서 읽었다가 벌어진 사태가 윈도우즈를 왜 매크로 소프트에 사냐 하잖아요. 하루 만에 들고 오라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티가 안 난다. 열심히 한 거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열심히 한 거는 엄청나게 티를 내세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변판에 써붙이나? 엄청 뭐 전화 목소리도 엄청 크게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어떤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되게 SNS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전혀 모를 수가 없게끔 엄청 티를 내더라고요. 지금부터 디테일을. XSFM 창사특별기획은 계속해서 편년체입니다.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날입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첫 번째 날. 우리가 알바를 가든 정규직을 가든 첫날의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강아지가 된 것처럼 냄새 다른 것부터 확인하고 공기 다른 것부터 확인하고 여기는 어떤 점들이 제일 특이했나요? 첫날 딱 갔더니. 첫날 되게 특이한 점은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너무 바쁘고. 클럽인데 클럽.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어떤 새로운 단기 알바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누구도 일을 시킬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또 챙겨야 될 위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버스 회사 같은데 비경력직으로 처음 들어가면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킨대요. 고객의 근대하는 것부터 운전과 관련돼서 버스는 다른 점이 되게 많잖아요. 몰아봤니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시킨대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가까이 계속 붙어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흔치 않잖아요. 보통은 잘 안 케어해 주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는 그게 별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력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건 없잖아요. 그게 단기 알바의 바람직한 자세죠. 그래서 그냥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봤죠.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의원들 프로필 나오니까 거기에서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건 어떤 의원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이런 거. 왠지 특정 정당이 더 진상이 많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저 의원이 오면 좀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살필 겸 그런 홈페이지 보면서 프로필을 보고 있었더니 이제 한 주무관님이 지나가면서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사이코 4명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일했던 위원회가 12명이 의원인데. 소름 돌았어. 그중에 4명이면. 제가 대학 교수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 업계에서 항상 30%라고 해요. 맞아요. 무조건 진상은 30%가 있다. 그런데 지금 4명이라고 하셔서 4명이구나. 그런데 12명 중 4명이라고 하셔서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사이코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도 저한테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럴 때는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뭔가 두드리는 척을 하면은. 이제 아 누군가 시켰겠거니. 제게는 누군가 시킨 일을 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제 다들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그냥 그 밑에서 조용히 잘 편하게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했던 일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관심 있었던 보고서들 뭐 이렇게 자료 있는 거 찾아보고. 사실 학구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의회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보고 오잖아요. 정말 이거를 외부인이 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그냥 막 널려 있는데. 그거 그냥 공부하겠다 하면서 읽으면은 되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저도 저 출근했을 때 이제 제가 출근하면은 제 얼굴을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OJT 회의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동안 저는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더 툴을 끝까지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막 그 회사 기밀자료 보고 막 그래요. 아 맞아. 첫날이 되게 학구율이 불타오를 때긴 해요. 사람한테도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막 그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 없다. 혹은 위계가 어떻게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의회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의회는 일단 의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듣기만 해도 위계가 느껴지잖아요. 볼륨인가요? 네. 볼륨의 차이죠. 그래서 과장님은 정말 뭐 혼자 하는 말조차도 거의 확성기 되고 말하는 수준으로 엄청 크게 얘기를 하시고 주무관들은 정말 개미 목소리처럼 들리지도 않게 되게 소곤소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뭐 자료 보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으면 아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이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는 것도 되게 재밌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 과장단 사람들은 예전에 주무관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주무관에서 올라가면서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제 목소리 더 커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앞으로 뭐 이런 이런 업무를 할 거다. 이것도 아마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어요. 도의원들은 이제 뭐 보좌관이나 비서가 없어서 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취합하고 검토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알겠다고는 했죠. 대답을 잘하니까. 그래서 또 의원들이 이제. 분석해라라고 말하는 게 그 업무에 대한 소개의 끝인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알아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의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쓸 일이 많다면서 이제 의전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전이라는 게 뭐 인사는 기본이고 일단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뭐 차 챙겨주고 뭐 간식이며 과일이며 뭐 그런 거 챙겨주고.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까요? 본 업무보다 더 힘든 걸 소개해 그게 보통. 와 뭔지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직장 다녀본 적 없는데도. 처음에 딱 가면 일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두세 가지 정도의 일을 소개해 줘요. 내가 할 일. 근데 첫 번째 소개해 주는 일이 주 업무에요. 그걸 대충 소개해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 주는 일이 진짜죠. 제일 빡세. 보통 신입선. 못하면 큰일 나. 신입선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장소는 탕비실이거든요. 의전. 의전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겠네요. 근데 제가 이때 백수로 지낸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혼자 놀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백수로 꽤 오래 지내봤었는데 정말 한 3, 4개월 지나가면 이게 진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져요.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일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고 이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아 이런 데서 이렇게 의전을 하면서 이 나의 떨어진 사회성을 좀 키워보자. 이제 이러한 생각도 처음에 있어서 그냥 뭐 의원들이 오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인사하고 이러는 게 저는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네. 사회성이 극히 떨어지는. 네. 자료조사 및 분석 담당으로 온 아르바이트생의 첫날이 그랬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회성 떨어진 분이 지방의회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네. 맞아요. 이재민이 얘기해준 대로 내가 첫 직장이죠. 네. 그러면 탕비실만한 지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서너 번째 직장이죠. 탕비실만큼 아늑한 곳이 없어요. 제가 또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예로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과일 깎는. 와 이거 정말. 과일 깎고. 그 학점을 날로 먹는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과목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한복 입고 절하고 과일 깎고 그다음에 테이블 세팅하고 뭐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A를 맞았던 정말 몇 안 되게 A를 맞았던 수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과일은 어떻게 깎고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배웠었거든요. 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지 뭐 사과 껍데기를 막 투명하게 깎나? 그래야 A뿔을 맞나? 저도 그 수업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런 수업이 왜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수업을 들었어서 그때 배웠던 게 나름 그래도 손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과일 깎는 거나 뭐 차 세팅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단기 알바의 미덕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그래도 뭐 한 6개월은 이래야겠다. 1년은 이래야겠다. 혹은 내가 여기 인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단기 알바로 들어가면 상관이 진상을 피워도 약간 나는 퀘스트 같은 거예요. 난 한 달 있다가 떠나니까 너의 진상을 지켜보겠어. 재밌는 녀석이네.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의외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간이 정해진 일을 대하는 마음.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관찰자적인 태도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내가 정말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있으면 이게 사람을 되게 이렇게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어떤 일에서든 저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의존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회성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길러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직장이 되게 괴로운 이유도 관찰하면 편한데 기대를 갖잖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기대를 안 가지면 책도 쓸 수 있습니다. 알바도 하고 가회로 책값도 볼 수 있어요. 첫날에 의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날은 커피를 많이 탔겠죠. 아마. 네. 그 다음에는 진짜 한 제가 세봤어요. 얼마나 커피를 타나. 그래서 한 점심때까지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까지 한 20잔쯤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도 한 이 정도쯤 내리겠죠. 혼자 먹으면 치사량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이게 또 무슨 의회에서 회의가 있다. 이런 날은 거의 뭐 하루에 사, 50잔은 나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커피를 내려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이거를 의원들한테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서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거는 김영철 씨가 한쪽 눈을 가릴 때 하실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마다 다 취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직원들은 자기의 취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날그날 먹고 싶고 이런 거를 따로 주문하지 않고 알아서 그 사람이 늘 먹던 거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의전을 왜 강조했는지 알겠군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떠한 사람은 딱 자기가 마시는 컵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컵에만 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컵이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그냥 거기 있던 컵 중에서 뭐 마음에 들었겠죠. 염병하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차만 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연하게 마시는 사람, 아주 진하게 마시는 사람 되게 다양하죠. 그걸 외워야 돼요? 네. 그거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간식도 김밥을 주문하는데 단무지 뺀 김밥만을 원하는 또 의원이 있어요. 도대체 단무지 뺀 김밥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왕 먹을 거면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보통 이게 그 뭐냐 알러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빼는 것들이 보통 오이. 그쵸. 아니면 뭐 맛살 이런 것들은 빼는데 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주문들을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야말로 진짜 정말 의회의 의정기간이 4년인데 4년 사이에 누군가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의원은 뭐 안 먹고 뭐 안 먹고 저 컵 어떤 컵 써야 되고 샷을 뭐 두 개를 놓고 뭘 하고 이런 걸 30일 일하는 사람이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썼었죠. 뭔데요? 이제 의원이 들어오면은 먼저 그냥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뭐 따뜻한 우왕차 어떠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 나는 어 너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지만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이런 따뜻한 차 어떠냐? 혹은 뭐 오늘은 더우니 이런 아이스커피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 뭔가 얘가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잖아요. 스트라 카인드니스. 거기서 그걸 다 외우고 계셨던 주무관 분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우면서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들어온 지 뭐 하루 이틀 됐는데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리고 뭐 저 의원님은 뭐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매번 근무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물어. 아 그것도 귀찮구나. 네. 그것도 사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왕 내가 하기로 한 거면은 그냥 내 손에서 알아서 하자 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 뭐 우왕차? 오늘은 뭐 그냥 딴 거 마실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래 마시던 거를 자연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취향들 중에 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요. 삶은 계란을 달라는 사람은 뭐예요 대체? 의원들 중에 도의원들 중에.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윤수님은 알아요? 도라에몽 캐릭터 그려진 치즈 과자만 먹는. 있어요. 우마에봉. 아 그래? 맛있나 봐.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수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되게 일반 시중에서 찾기 쉬운 간식들은 안 찾아요. 이게 되게 찾기 어려운 것들. 과일도 되게 손질이 많이 가고. 예를 들어 파인애플이나 메롱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손질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전국 어딘가에는 두리안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용과 이런 거. 이 도의원들 취향이라는 게 이렇군요. 기본적 완장질에 대한 로망은 다들 가지고 있나봐요. 어느 정도는. 네. 그건 진짜 로망인 게 그분이 집에 그렇게 그 도라에몽 과자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치약 사놓으라고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지. 그냥 생필품도 웬만하면 의회에서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건 생필품을 그거를 의회에서 자기가 쓰려고 사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져가는 거래요. 네. 보통은 이제 뭐 당연히 거기서 쓰기도 하지만 생수 같은 것도 이제 갖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병 갖고 가면 이게 한 병 말고 한 박스. 아니 뭐 재해 지원을 잘 못 받은 지진 지역의 포항이나 경주 시민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곳의 도의원이거든요. 세비도 뭐 떼먹히지 않는 국가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치약을 가져가요? 네. 치약도 가져가고 이제 그런 생수 한 박스 이런 것도. 생수는 뭐야. 차 트렁크에 실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차에 내려가서 차 트렁크에 실어서 보내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행령. 들고 내려가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 무거운 걸? 그럼요. 엄밀히 말하면 행령이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아니 그 만오천 원. 한 박스 보통 온라인에서 하면 만오천 원, 만팔천 원 이럴 텐데 그거 가져가려고 애를 쓴다? 자기 돈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일하면서 신기했던 게 막 엄청 희귀한 어떤 물품이라든가 선물로 받은 거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비싸고 특이한 거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냥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별로 비싸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치약. 생수. 그럼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 크고 이게 내 돈으로 안 사는 거 진짜 찢어져네 보이는 거. 휴지. 뭐 또 없을까? 쌀? 그런데 저번에 유피디님이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뭐요?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휴지 훔쳐가는 사람 있냐고. 도의원들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20년 전 우리나라 문화였잖아요. 이제 저는 정남은 작가의 마음에 드디어 작가의 시점에 심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됐어요. 이거 관찰하는 거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어디서 이런 진상을 만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 이틀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또 쓰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거기 앉아서 쓰고 계셨잖아요. 네. 어느 의원이. 도라에몽 치즈 과자. 이런 거라도 써야 뭔가 타자 소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기록했던 그게 있었고. 그 이제 이틀째 되던 날 어떤 의원이 아주 제가 이제 그 첫날 왔을 때 사이코 4명 중에 1명이라고 했던 의원을 만났죠. 그 의원이 이제 주무관한테 이렇게 서류를 던지는. 서류를 집어던지요? 네. 저는 서류를 실제로 누가 누구한테 던지는 거는 앞에서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80년대 드라마에서는 봤는데. 네. 드라마에서는 막 이렇게 회장, 사장 이런 분들이 막 직원한테 막 흩날리게 던지는 걸 많이 봤는데. 예전에 제가 유현석 피디한테 한 번 그런 걸 제안해 본 적은 있어요. 우리 그 저 누구 생일날 종이 얼굴에 집어던질 수 있게 해주는 권한 같은 거 쿠폰 주면 어떠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보셨구나. 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주무관님이 이제 자기 선에서 뭐 해결하기 어려운 자료여서 다른 분한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알고서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공무원 네가 감히 도의원이 시키니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욕도 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리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갔는데 이제 밥맛이 없잖아요. 그 주무관님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 마음을 이제 좀 추스리면서 있는데 또 다른 의원이 자기가 점심에 어떤 식당에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차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데려다 달라고. 네? 그 얘기를 또 그 시고 있는 주무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 달라고. 택시 못 잡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도의원은. 제가 모르는 법. 도의원이 되면 전재산을 몰수당하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에요. 이게 좀 앞에 슬픈 비유이긴 한데요. 요양보호사보다 더 빡진 증축면이 있어. 약간은. 이게 뭐야? 왜 냅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주무관님은 이제 점심도 못 먹고 또 다른 의원을 식당까지 이제 자기 차로 오셔다 드리는 걸로 이제 점심시간이 그렇게 끝나는 거를 봤던 게 이튿날이었죠. 그래서 뭐 직원들은 사실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오면은 그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뭐 10시든 뭐 2시든 3시든 그냥 무조건 그때 오면은 이제 밥을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점심시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직원도 아니고 시급 알바생인데 그렇다고 저만 쏙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땐 그냥 같이 쫄쫄 굶고 나중에 먹거나 뭐 간식으로 떼우거나 뭐 이렇게도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네요. 의원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이제 도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상당히 많이 유린됐다 말았다 좌지우지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뒤늦게 이제 점심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다들 먹을 기분도 아닌데 배는 고프고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냥 우리 다 똑같은 거 시켜 이렇게 하고 메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똑같은 걸 다 시키더라고요. 직장인.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면. 그런데 저는 되게 취향이 확고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오늘 꼭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없고 그냥 다들 알아서 시키는 거를 그냥 같이 먹으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회성도 떨어지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사회성도 좀 높이는 차원에서. 네. 다들 먹고 싶은 거 먹자는 거 먹자 해서 그냥 시켜주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네. 그. 물론 뭐. 제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직장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 잘 안 보여요. 진상부터 보이지. 네. 첫 주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일을 계속 지나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유능한 의원들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위원회에서 일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었던 데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게 티가 나거나 이런 분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다른 데는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 의원 수는 최소 18석에서 최대 135석 정도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틀을 보냈고요. 도의원들이 왜 영어 수업을 들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행 가고 이럴 때 영어가 필요해서 듣는 건지 교양 차원에서 듣는 건지. 그런데 사실 국외 연수를 가더라도 다 통역이 붙고 하니까 영어 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도비로 해줘요? 도비로 해주죠. 그래서 이제 또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한 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되게 이른 시간이에요. 8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과일이나 커피를 또 드시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뭐야. 왜 그로 빠져. 이게 무조건 다 기승전 먹는 걸로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마실 뭐 음료수와 이제 또 과일. 과일 세팅이 되게 오래 걸리는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보통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는 나와서 그 과일 세팅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과일을 준비해서 강의실로 배달을 또 갑니다. 그렇죠. 뭐 지들이 들고 가지는 않겠죠. 그런 걸 시킬 사람들이. 이렇게 3일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럼 그거 하러 일찍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날에 알고 있어야 되네요. 나 내일 과일 깎아야 되니까 일찍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바생인 저한테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바생은 또 시간의 수당 같은 게 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담당하는 여자 주무관님이 이제 혼자 일찍 준비를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대충은 아니까 또. 이틀 만에 또 그걸 파악하셨구나.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모른 척하면서 9시에 딱 나오기가 뭐해서 이제 그런 날은 저도 좀 일찍 와가지고 도와주게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좋고 약간 좀 마음이 쓰여서 그런 거지. 의원들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죠. 그래도 보통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요. 무슨 그 휴대폰 조작을 도와줘야 되는 직원이 우리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다 이런 사람이 주무관님이 나이가 되게 많았나 봐요. 아니에요. 뭐 다 또래고 거의 나이가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워낙에 휴대폰 조작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앱을. 아 의원들이 질문하는구나. 네. 어떤 앱을 깔아야 되고 뭐 갑자기 뭐 이게 안 되는데 알려달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또 자기가 쓰는 핸드폰 아니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도 그렇죠. 조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은 뭐 글씨 키워주고 화면 밝게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 보통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담당을 했죠. 아 그거 도와주는 일도. 네. 이런 것도 되게 자잘한 업무인데. 의전 정말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고맙다는 말은 해요? 아니 그런 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당연히 하지도 않고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딱히 뭐 이거를 내가 해준다고 생색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되게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 해주시고 막 차도 미리 권해주시고 하면서 그거 다 기록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진짜 일이 없으니 물론 일은 틈틈이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8시간 내내 어떤 일을 계속 할 만한 또 분량은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초반이고 물론 후반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타자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록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이 기록의 상당 부분이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점심 메뉴입니다. 네. 그래서 점심 메뉴로 보통 아침 한 9시 20분 정도 되면은 9시 출근인데 9시 20분 정도 되면은 아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이제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거 의회 얘기인지도 모르겠는지 한참 됐습니다. 저희가 점심 9시 20분부터 과장님 예하 모여서 고민한다. 네. 그러면 출근하자마자 점심을 고민한다는 거 아니야? 뭐 출근하고 거의 20, 30분 뒤부터는 오늘 점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중앙일보였나요? 그 지방의회 업무처진비 내역서를 공개했던 기획이 있었죠. 맛집 투어. 네. 그래서 지금은 중앙일보에서 그 페이지의 이름이 의슐랭 가이드예요. 그런데. 이제 돼지가 있고 돼지 위에 왕관이 있고 기초 5회가 선택한 우리 동네 맛집은 해가지고 아예 중앙일보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무관들끼리 그런 맛집 공유예요. 왜냐하면 이제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맛집을 발견하면 이제 그걸 다른 위원회에 알려줘서 그 맛집을 다 찾아가게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이 아마 셋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해물. 해산물 먹으러 가자 하면 이제 그거를 다 주문하느냐고 거의 아침 시간을 주무관들이 식당 알아보고 메뉴 정하는 데 다 썼던 것 같아요. 야. 맛이 없을 걸 생각하면 또 그것도 지옥이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막 실사를 가보고 그래야 될 수도 있겠네. 미리 먹어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업무 시간이 그렇게 낭비가 되는 거는. 그런데 이게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것도 그냥 일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업무 외에 다른 일이라고 할 수가 절대 없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면은 보통 자리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배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무관들이나 이제 저 같은 알바생은 빨리 리필 반찬 리필을 해줘야 된다거나 뭐 물이 떨어지면 빨리 가서 가져와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이제 문과 쪽에 많이 앉아가지고. 보통 반찬 같은 거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는 다 갖다 주시긴 하는데 손님이 많을 때는 그것도 좀 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막 닭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직접 반찬 통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리필 해오고 뭐 이러는 경우 때문에. 아 국회에 갔을 때요. 국회의의 2층에 있는 그냥 식당. 반찬 리필에 갈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전 그런 걸 제일 좋아하니까. 의원들도 덜어 있어요. 기자들도 꽤 있고. 의원들도 그냥 알아서 제가 알아서 먹어요.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그 옆에서 보좌관이 계속 갈아다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계속 앉아가지고 자기 먹을 거 남한테 시키는 의원도 있네요. 이렇게 제가 같이 먹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나마 저 사람 괜찮은 편이다. 보통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당이 안 온다. 룸이 있는 뭐 식당 이런 데로 가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류의 식당이 사람들 다 보이는데 개활지에 이렇게 딱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도의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식당을 찾아가야 돼요. 매번 다른 식당을 가야 되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원들이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래서 가면 자기가 쏘는 줄 알았어요. 흥미롭습니다. 너무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건지. 왜냐하면 보통 뭐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가 쏘죠. 저는 보통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업무 추진비로 먹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값이 비싼지 아닌지를 의원님들은 신경 안 쓸 것이고. 그렇죠.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의원들은 소고기를 먹고 직원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업무 추진비를 걱정했을 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직원들한테 좀 싼 걸 먹이는 수준. 그런데 그거를 의원들이 막 너네는 이걸 먹어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돈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희는 돼지고기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먹어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 주문관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소고기가 입으로 들어갈까요? 너무 잘 들어가죠. 너무 잘 들어가고. 더 맛있지. 뭔 마음인지 알아 그건. 어머 너네는 왜 이거 시켰어. 이러면서. 왜 이걸 시켰겠어요. 왜 이걸 시켰겠어요. 아니 그런 걸 참 물어보면서 되게 맛있게 다 먹더라고요. 힌도 교돌아서 시켰겠냐? 아 그거는 비용을 걱정하는 건 주문관이 할 일이니까 주문관이 메뉴를 정하면서 그냥 자기들 앞에 돼지가 오도록 하는군요. 그렇죠. 눈물을 삼키면서. 아 저도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그냥 돼지고기로. 그러니까 나 이거 먹고 싶어는 보통 이제 유피님과 저 사이의 대화에서 유피님이 아우 설렁탕 먹으러 가자 이러면 이제 유피님이 설렁탕을 사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식이 엄마 나 오늘 돈가스 먹고 싶어 이거는 내가 돈을 내진 않겠지만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후장에 가깝네요. 네. 와서 주문관님들 난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양반인데. 근데요?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지. 나 왜 상상력이 짧으냐. 그치. 공짜가 당연해지면 친구를 데리고 오지. 친구도 그냥 정말 그냥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의원은 자기가 어느 기관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밥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다짜고짜 아침부터 전화해서. 나 오늘 누구한테 밥 사야 되니까 돈 마련해. 이제 이게 아침에 어떤 업무 지시였던 적도 있어요. 돈 마련해? 네. 진짜 그 돈을 마련하라는 게 정말 그 워딩 그대로라서 제가 이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어떻게 기한. 주문관님들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한을 어떻게 뭔가를 그래도 어떤 껌덕질을 회의든 뭐든 잡아서. 네. 뭘 또 기한을 올려서 그 돈을 이제 마련을 해서 법인카드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알아서 기한 올려라.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무 이유 없이 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거짓말도 그럴 듯해야지. 성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자문회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근데 이런 것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냥 주문관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다들 잘 하더라고요. 그럼 저거 어떤 걸 어떻게 할지 알아요. 보통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의 레퍼런스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돌리겠죠. 그렇죠. 리볼브를 시키겠죠. 이번엔 이 핑계 저번엔 저 핑계 그러면서 20일 동안 계속해서 점심을 먹겠다. 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생각했던 그 특정 정당 의원들이 유독 진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밥 앞에서는 정당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당적인. 모든 의원들이 다 밥 앞에서는 정말 정당이고. 근데 제가 정말 그거는 정말 편견이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같이 간 친구들은 그 의원이 밥 사준 줄 알겠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 사람이 사는 거든 아니든 그거는 정말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 밥을 먹었는데 나는 밥값을 안 냈다. 그럼 저 사람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당 그러니까 진상은 초당적이라는 게 저도 이 책 내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무슨 어떤 되게 진상 같은 의원들. 가방에 세월호 배지. 맞아요. 네. 있었다고. 이게 막 세월호 배지를 진짜 도배를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와 훌륭한 블랙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되게 고정관념인데 어떤 그런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거나 스티커를 핸드폰에 붙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약간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 아닐까? 상식적일 거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뭐 자켓에는 이렇게 리본 배지 달고 그 가방에는 리본으로 만든 고리 달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는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러는데 이 리본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리본이 존재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네. 밥을 그렇게 먹는 의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넷째 날이 됐는데. 저는 아직도 점심을 혼자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먹는 거 이제 거의 포기를 했고. 의원들은 반드시 식구들을 도의회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군요. 네. 무조건. 자기를 실어다 주는 일하고 반찬 리필해 주는 일하고 결제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여기서 단독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때쯤 알게 됐죠. 제가 지방의회 투어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주무관이 밥을 혼자 먼저 먹어서 그 지방의원이 자기가 밥을 혼자 먹었다고 주무관을 데리고 욕설을 계속해서 주무관이 기절했던. 맞아요. 일이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죠. 저희 주무관님 중에서 그래서 점심 두 번 먹은 분도 계세요. 먼저 바빠서 먼저 먹었는데 의원 한 명이 뒤늦게 와가지고 밥 시키자고 하는데 자기 혼자 먹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하나 또 시켜가지고 두 번 점심 드신 분도 계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육아네요. 육아. 정남석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정말 그런 편이라서. 밥은 혼자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혼자 먹는 게 좋은데. 의원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말하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누가 자기 얘기 들어주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찬까지 새로 퍼져야 되니까 정말 육아한 게 퇴행하나 봐요. 그렇죠. 의원이 되면. 그런데 퇴행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자기한테 시스템을 제공해 주지 않을 때. 즉 내가 어떤 일을 나면 이런 벌칙을 받지 않아 라는 믿음이 너무 강해지면 아이처럼 변하잖아요. 버릇없는. 그런 퇴행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5일간 구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음에 당선 안 되면 사회에 어떻게 복귀하죠? 그러게요. 진짜. 3.5일간의 의원이 있죠. 3일 점심까지 왔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오늘 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형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창사 오신의 특집기획. 30일간의 의원이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일부터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나영 작가와 함께해요. 책을 보면요. 4일 날 지금 내용을 다 보니까 중요한 건 점심이에요. 모든 날이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다 점심인 것 같아요. 이날 점심은 해물탕이에요. 그러면 자주 그래도 대화하고 보는 사람들은 과장님이라고 불리는 분과 목소리 작은 주무관님들. 과장님 한 분, 팀장님 한 분, 그다음에 주무관님 세 분. 이렇게 다섯 분이 한 팀을 이루고 있어요. 저까지 여섯 명. 그 외에 상관이 워낙에 폭압적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관없어요. 되게 친해지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들도. 그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절대 주무관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시달리는 게 본인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하직원들한테 정말 관대하고 절대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점도 되게 이거 약간 공공의 적이 있는 것도 직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끼리 되게 똘똘 뭉쳐서. 내가 알아서 진상이 안 되게 되니까. 우리라도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또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 점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들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의원들 없을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본인에 대해서도 알바하는 분이 왔는데, 분석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것도, 그러니까 제가 30대에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노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얘가 뭔가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되게 아무튼. 얘 왜 여기 왔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너는 뭐 하다가 여기를 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놀다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백수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되게 놀라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왔다. 이제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말을 하는데, 저 그냥 집에서 놀다 왔다. 그렇게 추격받아요? 되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집단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쉬는 게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쉬어야 이유도 없고. 네.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그냥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놀 때 쭉 놀고, 아, 이제 그만 놀아야겠다고 일하고 일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백수라는 말을 못한다는 분위기가 무슨 저, 저, 좀비 영화에서 좀비라는 단어 말 안 하는 것처럼. 그 단어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백수였고 앞으로 돌아가도 다시 백수일 거니까 네. 저는 백수라는 말을 되게 하는데 뭐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이제 궁금한 거죠. 얘가 이거 끝나면 너는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가니?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너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가냐? 반말은 기본이군요. 네. 저 다시 백수로 돌아가요 이러면 어머어머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어머. 이게 뭔가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백수로 지내는 것도 저는 되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되게 모두가 이제 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멈추거나 그랬을 때 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죠. 뭐 걱정인지 오지랖인지. 실제로 의회에서 만나신 분들도 의원님이든 아니면 주무관님들이든 다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봐주고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죠. 내가 괜히 말했나 이러면서 막 내가 괜히 이 안에 하고. 내가 언론에서만 보던 청년 실업이 일 현장인가? 그러니까 예를 어떻게 우리가 더 일을 시켜야 되나? 뭐 이제 이런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일을 더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생 인턴이나 그랬으면 또 달랐을 텐데. 30대가 이랩니까? 네. 저처럼 일하다가 백수가 된 경우는 또 많이 못 봤나 봐요. 그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그런데 노는 그 사람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잘 놀고 잘 일하고 잘 놀고 잘 일하고.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처음에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해요. 부러워 죽겠거든. 너는 40대에 쫄쫄이 굶을 거야라고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다 보면 증오로 치환하는 게 다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그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건 게 의회는 그 해당 관할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곳인데 자발적으로 놀았다는 사람을 보고 공포를 집어먹으면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해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뭔가 제가 딱 봤을 때 백수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옷차림을 보면 거의 보좌관 수준의 옷을 늘 입고 다녀왔어요. 보좌관 수준의 옷은 뭐예요? 되게 제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잘 차려입는 걸 좋아해서 알바를 갈 때도 백수지만 늘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잘 차려입고 갔었어요. 차려입은 사람은 전문직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 의원들이 왔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과일 뭐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의원이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다른 주무관한테 어머 이런 거 시켜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암호가 너무 센데? 그냥 뭔가 그걸 저한테 다 들리게. 그래서 아예 뭐 시키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백수라고 하면 되게 추리님까지 아니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후질근하게 오거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오피스룩을 입고 다녔는데 또 물어보면 백수라고 하니까 얘는 뭐지? 이런 되게 호기심이 좀 증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네.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풀정장 입고 계시면 사람들이 반말 잘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겉모습 보고서는 정말 말투부터 눈빛까지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요. 이게 정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든 아니면 의회에서 정말 과일 깎고 차 내리는 일을 하든 그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사람의 평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지라고 사람들이 평생 늘 생각하고 주의하고 있어야 민주시민으로서 쓸모가 있을 텐데. 그런데 도 의원이 그러니까. 이건 걱정스럽나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좀 취향에 맞아서. 그렇죠. 저는 되게 또 재밌게. 재밌게 잘. 그것도 재밌으신 거죠.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저렇게 어려워하네. 이러면서 또 적고 계시고. 뭔가 또각또각 구두소리가 나면 조금 더 어려워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5일차의 소재는 소셜입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다섯 번째 날. 맞아요. 유세민이랑 저는 그걸 알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들. 급 높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쓰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컨설턴트 회사에서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내용도 없고 내용도 죽어있고 영혼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안 와. 보좌관들이 좋아요, 사랑해요 써주고 끝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다가 가끔씩 재밌는 순간이 직접 관리하는 SNS를 발견했을 때거든요. 그건 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95% 이상의 정치인 소셜은 데이터 센터 낭비입니다. SSD가 가장 의미 없이 쓰이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도의회 의원들도 정치인이니까 소셜은 엄청 많이 쓸 거네요. 네. 그리고 도의원들은. 글자 키워줘야 보는 사람들이. 다 SNS를 직접 운영을 해요.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해줄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 사진 찍어주는 거면 이런 게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 사진 찍어주는 안 했지 이거. 본인이 어떤. 아, 지금 또 하나의 업무가 나옵니다. 사진 찍어줘야 되는 소셜용. 행사나 회의를 할 때 그 사람이 부각되게 잘 찍어줘야 되는데. 뭔가 펜을 들고서 상대방을 쳐다볼 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되게 디테일하게 주문을 해요. 어느 주무관한테 나 중심으로 나 발언하고 있을 때 표정 밝은 순간에 잘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장해서 올리기가 쉽거든요. 이게 또 카메라로 찍고 메일로 이러면 또 번거롭기 때문에. 메신저로 보내야죠. 네, 그런 것도 주문하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표정이 밝은 순간에. 아니, 그런데 행정감사 할 때는요. 표정 밝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사로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잘 나온 거를 골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정말. 아, 그러면은 그걸 그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렇죠.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야 이제 자기가 그중에서 고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주무관들이나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거 약간 포토샵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용량이 금방 차겠네요. 사진 워낙에 많이 찍으니까. 사진 찍어주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감사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국간발술 때하고 생각하면 분위기 험악해질 일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 행감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행감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서 자료 찾고 이제 그런 시기여서 지금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본격적이었던 건 점심 먹는 거 말고는 없었던 그 기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갱이 드립치는 미흥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여성 정책 관련한 단체장을 잘못 뽑았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단체장이 여성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여성학 학위를 받은 사람을 그 단체장으로 앉혀야지 어디 여성 단체에서 활동한 빨갱이를 또 뽑았냐면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또 욕을 막 한바탕 퍼부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인 문장입니다. 빨갱이가 되기가 참 쉽네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도 너무 신선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빨갱이 드립은 워낙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진짜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빨갱이 드립하는 거를 들은 일은 거의 없어서. 아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진짜 이 의원님은 정말 진심으로. 나만 재밌어요? 왜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신선해서 이런 뭐가 들리는 게 있으면은 또 바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정말 듣고 깜짝 놀래고 와 참신하다 싶으면 웃음을 참기도 힘들어요. 진짜 입술을 꽉 깨무서. 근데 정말 여기서 웃으면 정말 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웃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다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데 혼자 웃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키보드를 더 세게 치는 걸로. 이거를 기록하시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하신 결정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기록을 안 하셨다면 머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그때 들은 일을 매일매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다시 읽어도 되게 재밌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인들도 직장이니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해외 연수를 언제 가는지 출장을 가서 무엇을 하는지와 비교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의회 얘기를 하면서 연수 얘기를 꼭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를 나가서 출장을 나간다. 그럼 정말 바쁜 사람들은 보통 쉬지도 않는데 아닌 사람들은 하루 이틀 정도 관광지도 돌아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 목적이 중요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 좀 많은 편이죠. 요즘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언론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실제로 제주에서 공기업이 아닌 부분에서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자유시간 3시간? 그 정도밖에 안 지워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예천군의 사건 이후로 더더욱이 많이 얼어붙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저도 구의회나 군의회 의원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의원, 여기서는 지금 관계자치단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도 유권자들하고 생각하는 레벨이 좀 달라요. 연수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연수를 진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나라부터 정하더라고요. 주제랑 상관없이. 나라부터 정해서 이때가 이제 날씨가 추울 때였는데 일단 나라부터 정해서 이번 겨울에는 호주랑 뉴질랜드를 가겠다. 이렇게 딱 통보를 하더라고요. 왜? 따뜻하니까. 추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따뜻한 나라에 가서 놀다오면 얼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 주무관님이 골치가 아파 보여서 무슨 일 있냐, 이 연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작가님이, 담당 주무관님이 머리를 쥐어쌓고 있으니까. 연수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만들어내는 게 자기 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업무가 주가되면 안 돼요, 의원들한테는. 여행이 주가되면서 업무를 살짝 늦게 이게 어떤 보고서에서는 되게 업무가 부각되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게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예를 들어 뭐 양들이 많이 있는 목장에 갔는데 관광 상품인데 자기 잘 놀아놓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사진 찍혀가지고 또 소셜에 올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날이 5일째였는데 이날도 이제 직원이 새로 왔다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직원은 저예요, 알바생. 그래서 이 직원 하나 왔다고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오늘 점심은 뭐 직원 새로 왔으니까 나가서 먹어야겠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날은 또 어떤 의원 하나가 오늘 새로운 직원 왔으니까 풍천 장어 먹으러 가자. 아니, 새로운 직원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라도 보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 물어봤자 제가 원한 대로 될 리도 없고 그래서 기대도 안 하지만 그냥 오늘 직원 새로 왔으니까 풍천 장어 먹으러 가자 해서 이날은 또 장어를 먹으러 가고. 문장 구성이 이거 아니에요. X는 근거, Y는 상수예요. 무엇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X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변수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저라는 없던 변수가 생기니까. 반가웠어. 그래서 정말 누가 보면 무슨 한자리 차지하는 직원이 새로 온 것 마냥 알바생이 왔는데. 그래서 계속 저를 핑계를 내면서 새로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저는 3시간에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아닐 줄 알았습니다. 30일 중에 5일 얘기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번 주에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되게 말을 잘, 막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니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저 지금 편집 정말 안 했습니다. 제가 제 미래를 아는데요. 밥 먹은 얘기하고. 아, 이게 제가 그 말은 꼭 할게요. 제가 지방선거 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러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의회 정치, 입법부 혐오론자가 되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말이에요. 개를 싫어하라고 만든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고칠 점이 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도의회 의원이 반려견이야. 근데 뭐 버릇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구내식당에 자꾸 이렇게 간식을 떨어뜨려 놔야죠. 그렇죠. 구내식당에 익숙해지라고. 네, 네, 네. 자꾸 다른 데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하지 말아야죠. 안 뺏고 나가고. 협조를 절대 하지 말아줘야 돼요. 이뻐 보인다고 다 해주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봐야죠. 그렇게 하려면 보통 저희가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만 해도 이렇게 막 나가지 못해요.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아, 소수 있긴 해요. 소수 있어요. 소수 있긴 해요. 네, 소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그만큼 봐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막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그거 만들고 여러 가지 사건 터진 다음에 왜요 확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치약을 가져가다 말고 어떤 치약을 사다달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 설마. 이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늘어지겠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정남을 갖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리야.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친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먹어볼까?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효모 정나영 작가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6월 네 번째 주의 뉴스아카이브입니다.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밥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6월 29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경남 도의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자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연협의회에서 사과부터 먼저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니네들이 막아놓고 무슨 짓이냐? 그렇죠. 작년에 지선이 있었으니까 이 의원들이 지금의 의원인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재선 못했을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재선됐을 거고요. 네.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전에 보상급식을 반대했던 의원과 확대했던 의원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전 지사 때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선거 1년 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느냐라는 지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도청 앞에서 도의회 앞에서 계속 막 농성하고 오랫동안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경남도는 창원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그렇죠.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홍준표는 더 무서웠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선 1년 전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가 너무 무서웠던 지방의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걸로 싸운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부장님들은 계속 아침밥을 고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점심밥을. 네. 그리고서 맛집에 갔을 것이다. 창원에. 그렇죠. 이 이야기의 본질은 기존 예산안을 다 해서 민주당에서 갖다 줬더니 도지사가 노 하니까 오케이 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줄줄이 입을 다물었었단 말입니다. 네.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추경을 끌어다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정말 짜증난다. 이건데 정무 감각이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했을 방식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를 택한 거죠. 나머지 하나는 이게 있죠. 그냥 받아주는 게 좋았을 수도 있죠. 일단 무상급 시간. 대승적으로 일단 받아주고 혀를 씹는 뭔가의 액션을 보여주는. 아무튼 경남은 이제 이런 일을 겪을 상황은 당분간 없습니다. 우리가 더 궁금한 건 그 의원들이 점심에 뭘 먹느냐죠. 다음은 4년 전, 5년 전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6월 26일 정홍원 총리가 사임을 밝혔습니다. 벌써 몇 번째. 하지만 실제 사임은 201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6개월 걸렸네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결국엔 좌절하고 많은 희곡의 종류인 문창극을. 그렇습니다. 가장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죠. 네. 응원했겠죠. 네. 이때 총리실에 갇혀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주옥 같은 짤이 많았는데요. 그 알실발로는 이 정푼젤 짤이 있었죠. 그렇고요. 저는 그 사랑의 블랙홀의 합성한 짤이 가장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네. 자고 일어나도 총리가 반복된다. 사임만 40번째. 그 비슷한 걸로 총리 오브 투모로우도 있었고요. 네. 사실 취임 당시에도 이미 일흔이어서 연령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서 연령이 많은 총리 5명 안에 들을 거예요. 아마. 안대희 문창극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들어왔지만. 수십간에 날아가죠. 네. 70일 만에 사퇴합니다. 이때 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웅원을 다시 붙잡아 오라는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짤이 뭐냐면은 이러다가 다시 총리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나 빨리 뇌물을 달라고 하는 짤이 있었어요. 빨리 아무나 1억만 줘봐. 비터 500박스에 넣어서. 그리고 2015년 초에 드디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이 됐고. 그런데 2016년에 국전농단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국무총리가 뭐 하는 직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요? 행정부 안에서 하는 일이 밖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그늘에 좀 많이 가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없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총리를 보니까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왜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루트가 없었을까? 잡룡으로 들어갔던 인물들은 정말 많았죠. 대선 레이스에는 일단 끼게 됩니다. 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선수 소장이 얘기했던 게 있죠. 한국은 대통령이 곧 권력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 때 왔던 습관.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통용 안 되는 말인데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칭하는 국회의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거사는 의회 내에서 다 처리돼야 된다. 안 그러면 불법적이거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내각제로 가자는 얘기였고요. 내각제로 가자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내각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나쁜 이유들 말고 원칙적인 이유들 중에는 대통령이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회의 수장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부 기자나 대중의 눈치를 봐가면서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나눴죠. 대통령의 일은 리더 40%, 토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총리의 일은 토템 20%, 리더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의 리더 업무의 많은 부분은 공무원들끼리 처리하는 업무여서 원래는 국무총리가 이게 아니라 의회가 결정된 일을 결국은 직접 처리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대통령이니까요. 여하튼 황교안 얘기가 끝에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황교안이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 정부가 날아갔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마치 전두환 만큼이라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총리가 그 당시에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다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주자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운이 좋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운이 따를지 아주 궁금합니다. 황교안의 다음 진검단인 총선입니다. 당이 승리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승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만 지고 당이 승리해도 본인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황교안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지금의 대진표는 내년의 종로에서 정세균, 임종석의 승자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황교안에겐 너무 버겁습니다. 본선 상대로. 황교안은 내년이 궁금합니다. 조국의 내년에 대해서 김민하고 길게 얘기했다가 한 1분만 시간 내서 황교안을 얘기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특별기획의 일환입니다. 2014년, 아니지, 뭔 소리야.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전두환에 대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언론들은 박근혜가 전두환을 싫어하는 이유 등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가지를 추측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걸 읽고 있으면 다 여러 가지와서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박정혜에 대한 복수다, 채태민을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다 등등. 그렇죠. 혹은 6억밖에 안 줘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까보니 박근혜가 전두환을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언론은 정말이지 전두환을 지키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추징금 관련 소식은 29만 원이라는 희대의 명대사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두환이 떠오르죠. 그런 위치를 찾아낸 것도 인생에서 참 중요한... 하긴 그건 그래요. 김영철 씨와 도불호. 돈 얘기했더니 생각나는 사람. 돈 세탁을 이미 다 끝내놔서 전두환 본인 명의의 비자금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추징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징은 그 사람 그리고 직계가족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딘가에 들어있는 돈을 말하는데 마늘밭을 숨겼으면 못 찾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가재도구를 다 끌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건요. 좋은 가재도구와 비싼 차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재도구와 비싼 차가 자신의 재산의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는 가액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자신의 재산에 비해서 차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가액이냐만 놓고 얘기하면 한국에서 제일 검소한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네. 그런가?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재산의 절반이 차예요. 근데 뭐 0.01%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 다 앞에 봐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실제로 그리고 영장을 가지고 간 적도 있어요. 많아요. 영장이 집 안으로 못 들어가서 별간에 있는 가재도구만 가지고 온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별간에 있는 가재도구를 왜 가지고 오냐면 그래야지 추징시효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추징시효가 현재 3년 아니죠. 이 당시에 3년이었는데 이 3년을 연장하려면 모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경매에 붙이면 3년이 다시 연장할 수 있거든요. 또 종사 비례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뺏을 만한 재산이 하나라도 더 발견이 되면 그렇게 3년씩 2013년까지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20년이 될지는 당시에 국세청도 몰랐겠죠. 그렇죠. 2013년 갑자기 전두환의 민합추징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더니 6월 27일 일명 전두환추징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범인 외 공무원 범죄에 관해서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등을 몰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추징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네. 박근혜 정권 당시에 통과됐던 이 법은 지금 박근혜 등에 칼을 꽂고 있죠. 소급 입법이 되면 안 되니까 현재 추징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특별법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봐주는 게 보통의 법이죠. 그러니까 추징시효가 끝난 사람은 안 되지만 추징시효 중에 있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그게 전두환. 그렇죠. 그게 3년씩 시효를 연정했던 국세청의 보람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간섭하지 않았던 검찰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게 6년 전 이번 주의 얘기입니다. 네. 일단 집을 털었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털렸습니다. 네. 결국 전두환 측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6년 전에요. 결과는? 아직 1,03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미납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 금액이에요. 작년 말에 연희동집이 공매로 나왔어요. 그러자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면서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진납부하겠다고 했으면서. 응. 그리고 3월에 전두환 사저가 51억에 낙찰이 됐어요. 네. 그동안 알려져 있는 시세에 비한 반값이죠. 네. 하지만 전두환은 못 나오겠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두환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으면 사복 경찰인지 알 수 없는 깡패들이 들어가서 때려서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끌어내죠. 그럼 그때 전철현이 가서 도와주고. 네. 골리아 찍고 옆에다가.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내용은 두 줄로 정리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 제3자.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기간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는 내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여기서 본인은 전두환. 본인 및 직계가족 말고 그의 돈을 썼거나 써서 득을 본 것이 분명한 제3자의 돈도 회수한다. 그 13년도에 전두환 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런데 이때에 검찰이 나서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검찰총장 최동욱 씨입니다. 환수시오 더 연장할 거 없다는 말을 보여주죠. 맞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봐주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동안 검찰이 안 나섰는데 검찰이 나서면. 미친 개처럼 회수해 주겠다는 거죠. 그 박수세를 뚫고 조선일보가 최동욱 씨를 사생활 문제로 공격하죠. 그래서 끌어내리죠. 그리고 지금 집 얘기했는데 아직 낙찰자가 누군지도 공개가 안 됐어요. 가족이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가족이 아니고 그런 전망이 많았죠. 전두환 아직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 사버릴 수 있지. 그럼요. 그리고 이게 며느리도 그렇고 이순자 씨도 그렇고 검찰에 소송하고 알려드린 대로 더 중요한 건 6년 뒤에도 이것이 뉴스인 이유는 이거 팔아봤자 환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 어디 퍼주고 낭비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천억이 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의 뉴스약가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덜 덥고 예년보다 공기 좋은 여름이라서요. 불만거리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저는 또 불만이 없습니다. 섭외가 자꾸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방송이 나왔어요. 유럽은 더워서 난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중해순 기후에 끝을 달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남부지방, 아프리카 북부지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두환 타서 전화군. 30일간의 지방유예일주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또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상평론이 전두환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해. 그게 먼저 정해놔서 미룰 수가 없네요. 그런데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죠? 오늘이 너무 재미있어서. 손희상 선생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희상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승규 PD하고 윤세민이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